음악 네 성룡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칭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스위칭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칭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회선교환, 메시지교환, 패켓교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현재 사용되는 방법은 회선교환하고 패켓교환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스위칭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다섯 개의 노드들이 서로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이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게 유선이든 아니면 무선이든 그런데 선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노드가 각자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선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이 다 연결되는 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런 현상에 발생하냐면 좋아 다섯 개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트워크의 장비들이나 링크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다 연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비용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간단하게 선을 하나 딱 걷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인문사회과 캠퍼스는 서울에 있고 자연과학 쪽은 수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선을 하나로 여러분 단순하게 딱 연결할 수 있겠죠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 이렇게 딱 연결할 수 있는데 말이 그렇지 이거 선 하나 연결해서 선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 파야 되잖아요 땅 파야지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산 넘어가야죠 강 건너가야죠 빌딩 만나죠 아주 토목공사가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막상 선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선도 비용이 있어요 1미터에 얼마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쫙 가면은 선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거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 나오면 산뚤구 가야죠 강 나오면 강 건너가야죠 이거 다 토목공사 비용이잖아요 시내에 통과하려면 차량도 막아야죠 이게 이만저만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선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적은 선으로서 소기의 목적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선을 줄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비용도 적게 드는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을 다 연결해 놓으면 이게 선이 다 속도가 있고 돈이 투자가 된 건데 어떤 선은 놀고 어떤 선은 데이터를 보내고 즉 유유한 쓰지 않는 그런 선들이 항상 존재하고 그게 또 많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비효율적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거 다른 방법이 없겠냐 간단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섯 개 노드에서 중간에 한 노드에 장치를 하나 탁 두고 거기 다 연결하는 거죠 거기 다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통신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그 장치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그걸 스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스위칭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도 때문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스위칭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스위칭이라는 건 뭐냐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송신자와 수신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우리가 스위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다 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에서 중간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만 탁 갖다 놓게 되면 모든 장치들이 스위치로만 연결하니까 각 장치당 선이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는 다 연결하려면 다 선 연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스위치가 이 노드하고 저 노드하고 통신하려고 하면 그때 살짝 탁 연결해주고 이쪽 노드하고 또 저쪽 노드하고 통신하려면 그 둘만 또 살짝 연결해주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걸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스위칭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장치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스위치죠 스위치 그게 스위칭 겁니다 스위치 종류가 많아요 L2 스위치 L3 스위치 L4 스위치 L7 스위치 다 그런 겁니다 스위칭 허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링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치라는 게 필요하고 스위칭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들이 나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하고 또 다른 스위치가 또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큰 네트워크로 구성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들이 또 다른 스위치와 연결되고 또 다른 스위치와 연결되고 연결 연결 연결하게 되면 커다란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나왔던 네트워크의 규모가 when wide area 네트워크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스위치라고 하는 애들은 네트워크 내부의 구성요소죠 일반적으로 node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내부의 구성요소로 스위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구성요소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엔드 시스템 종단 시스템 마지막에 있으니까 보통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그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스위치들이 서로 연결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순간순간 연결해 주느냐 그 얘기에요 어떻게 그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회선 교환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메세지 교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패킷 교환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가상회선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다시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 버추얼 서킷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은 뭐냐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화 쓰는 거예요 전화 쓰는 것이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전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 수화기를 딱 들면 소리가 들리죠 뚜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 소리 안 들리면 고장난 거죠 그러면 고장난 거죠 그래서 뚜 하고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를 눌립니다 뭐 1, 2, 3, 4, 5, 6, 7 누르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신호가 가죠 그죠 신호가 가서 상대방이 전화기를 딱 들면 아 여보세요 뭐 거기 누구네 집이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이 이게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전화를 뭐 사용해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전화를 전화 수화기에 들고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삐졌어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전화비 내요 안 내요 왠지 안 냈던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해도 전화비 내죠 그죠 왜냐하면은 전화비는 사용한 시간 단위로 과금이 되거든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한 시간 있어도 한 시간 쓴 거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정보도 상대방에게 송신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죠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중간에 가는 여러 스위치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전화 쓸 테니까 내가 앞으로 음성이 갈 테니까 데이터 갈 테니까 다른 사람 쓰지 마 라고 딱 점유하는 거예요 송신자 수신자만이 딱 약속하고 그 자원을 그 선을 그 서킷을 송신자 수신자 두 사람에게만 할당해서 스위칭해서 두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해주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안 보내도 점유한 시간만큼 돈을 내야죠 남들 못 쓰겠으니까 돈을 내야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서킷 스위칭입니다 서킷 단위로 서킷에서 라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라인 선 선 단위로 어떻게 한다? 스위칭이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 단위로 통신하고자 하는 양자 두 사람에게 선을 할당해주는 방식이 뭐다? 서킷 스위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화망 우리가 지금 뭐 전화 얘기했잖아요 전화망이 전화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내가 최종 엔드 시스템은 전화기고 뭐 전화 교환기 전화국에 전화 교환기가 있겠죠 걔네들 이렇게 막 거쳐가지고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체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그거를 유식하게 PSTN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전화망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PST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약자 나왔어요 그죠? 약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별 방법 없어요 뭐 외워야지 PSTN은 뭐의 약자예요? 퍼블릭 스위치드 텔레폰 네트워크 그게 이제 PST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PSTN에서 사용하는 즉 전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스위칭 방식이 바로 서킷 스위칭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서킷 스위칭이 뭐였어요? 통신하고자 하는 송신자 수신자에게 서킷을 선을 할당해주는 거 다른 사람 절대 못 쓰게 하는 거 그게 회선 교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아무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쓸 수 이 통신하고자 하는 두 사람만 쓰는 거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스위치들이 이 사람만 쓸 수 있도록 딱 할당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속도가 딱 고정됩니다 처음에 1메가로 보내면 얘네들은 다 1메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보내더라면 계속 1메가를 쓰는 겁니다 1메가를 그 다음에 연결을 설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까 전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화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야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행위가 뭐 이게 연결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대방하고 그게 연결 설정하는 거잖아요 연결 설정하는 거고 근데 연결 설정이 딱 되면 내가 말하는 게 지연 시간이 있어요? 지연 시간이 없죠 그냥 말하면 바로바로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갈 때 어떤 스위치를 거쳐갈지 쫙 연결고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쭉 만들고 나면 이게 이제 선이 됐으니까 이게 서킷이 됐으니까 내가 말하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가 고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결 설정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연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량이 많을 때 데이터 찌끔찌끔 보내면서 유유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연결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점유한 시간만큼 돈을 내는데 근데 보통은 데이터량이 많을 때 아주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죠 제가 처음에 스위칭 방식이 세 가지가 그랬을 때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서킷 스위칭하고 패킷 스위칭이라고 그랬죠 우리 전화해서 이거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킷 스위칭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시지 스위칭인데 아 이게 서킷 스위칭이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안 보내도 아무 말도 안 해도 선을 점유하고 있는 게 아주 이게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말 안 할 때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데이터를 데이터가 그 선을 타고 좀 가면 어떠냐 이거죠 내가 안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선 하나 연결해 놓고 가끔 쓰는데 안 쓰는 동안 다른 컴퓨터가 좀 쓰도록 하면 아 그러면 뭐 경제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스위칭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단위로 내가 이만큼 메시지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 장치를 거쳐간다 하더라도 보내는 동안에는 그 메시지만 보내고 다 보내고 나면 다른 메시지가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 단위로 스위칭 할당하는 방식이 바로 메시지 스위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스위칭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키워드가 스토어 앤 포워드입니다 저장하고 전달하고 자 메시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겠죠 그렇죠 그럼 인접한 스위치가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쫙 받아서 스토어 하겠죠 스토어 하고 나서 다른 스위치로 포워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스토어 앤 포워드 다른 스위치도 스토어 앤 포워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가요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으로 가는 방식 이 방식이 스위칭 방식 중에서 메시지 스위칭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서킷 스위칭은 데이터가 없으면 없어도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는데 메시지 스위칭 쓰면 쓰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으로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 중간에 있는 장치들이 저장했다 포워드하고 저장했다 포워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있는 통신 장치 구름 모양이 네트워크인데 중간에 있는 통신 장치들 있잖아요 네트워크 장치들 얘네들이 보내는 데이터를 스토어 해야 돼요 저장해야 돼요 내가 5기가짜리 파일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장치들이 5기가를 저장을 해야 돼요 스토어 앤 포워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붙어 있는 모든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5기가를 다 메모리를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5기가 가지면 6기가 또 못 보내잖아요 10기가짜리 파일은 어떻게 보내요 이게 모순이 있죠 그렇죠 메시지 스위칭 방식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간에 있는 장치들이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장비들이 다 고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10기가 100기가 어떻게 이렇게 저장합니까 저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패키스 스위칭입니다 패키스 스위칭은 그래? 메시지 스위칭이 저장 못해?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보내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통체 메시지 단위로 보내? 메시지를 잘라서 토막토막으로 스토인포드로 보내는 거죠 토막토막으로 그럼 이 토막토막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킷 그래서 패킷 스위칭은 패킷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선을 여러 시스템이 공유하는 겁니다 서킷 스위칭은 공유가 안 됐어요 여러 시스템이 공유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장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100K 1.5K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르다 보니까 여기 화면에 그림에서처럼 사용자 데이터를 잘라서 보내면 어디가 앞 대가리고 어디가 뒤에고 어디가 중간이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1번이야 이거 2번이야 3번이야 이걸 알아야 수신지에서 순서대로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부가적인 정보를 좀 붙여야 돼요 이거 안 붙이면 수신지에서 어디가 앞뒤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메일 보내면 이메일 순서가 막 뒤죽박죽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오버헤드라고 하는 헤더를 각 패킷의 앞부분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킷 단위로 패킷 단위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서킷 스위칭은 데이터가 어떨 때는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고 어떨 때는 별로 많이 안 보내는 게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서킷 스위칭은 그런 걸 제공을 못하거든요 훼손 교환 방식은 근데 패킷 교환 방식은 아니 누구 거는 초당 패키에서 한 10개 보내고 누구 거는 초당 패키에서 한 3개쯤 보내고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 대한 우선순위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속도도 다르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송 속도라고 하는 거는 패킷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하는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전송 속도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티한 트래픽 이게 이제 어떤 한 순간에 트래픽 양이 많이 필요한 거 이런 특성을 갖는 그런 트래픽들 그런 트래픽들에 대해서는 패킷을 많이 보내주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서킷 스위칭은 꾸준하게 일정한 정도의 트래픽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서킷 스위칭이 유용하죠 꾸준하게 1메가 계속 필요해 뭐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버스티한 트래픽은 어떨 땐 10메가 필요해 어떨 땐 100K만 있으면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트래픽 특성들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선 교환 방식은 중간에 이제 링크가 끊어지게 되면 다시 걸어야 되죠 다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화 걸다 전화 끊기면 어떻게 해요 전화 수화기 끊었다가 다시 번호 눌러서 연결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패킷 스위칭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패킷 스위칭 방식은 유독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상 회선 방식 버추얼 서킷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가상 회선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VC와 또 다른 하나는 PVC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패킷 스위칭 방식은 다시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으로 접근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패킷 단위를 막 잘라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쫙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잘라서 보내게 되는 경우보다는 메시지 크기가 작은 거를 온전한 하나의 메시지로 보낼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패킷하고 그 다음 패킷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 설정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방식은 회선 교환은 어떻게 했어요 전화 수화기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누른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그램 방식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이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냥 바로 보냅니다 바로 데이터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 거 안 잘라도 되는 거 그런 것들 바로바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패킷하고 그 다음 패킷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연관성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의 순서와 상관없이 도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A라는 컴퓨터에서 1, 2, 3, 4 4개의 패킷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가는 경로가 1번은 저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가고 2번은 밑으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 목적지인 X에 도착하는 패킷 순서는 원래 출발은 1, 2, 3, 4인데 도착하는 순서는 1, 4, 3, 2 이렇게 달리 도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도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송한 패킷의 순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를 보장하지 않는다 뭐가? 데이터그램 방식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프로토콜 우리 TCP, IP 할 때 그 인터넷 프로토콜은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상 회전 방식은 서킷 스위칭처럼 연결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방식은 데이터가 발생하면 바로 보내는 거고 얘는 발생하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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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설정하고 아 그 다음에 연결 설정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가는 겁니다 꼭 서킷 스위칭 같죠? 네 서킷 스위칭 같지 서킷 스위칭도 어떻게 했어요? 전화수화기 들자마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화수화기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연결이 되면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상 회선 방식도 연결 설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연결 끊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연결 설정할 때 서킷 스위칭처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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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거쳐간다는 걸 정하게 돼요 그런 걸 정하게 되니까 그 순서대로만 가는 거죠 순서대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경로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킷 스위칭 방식에서는 A와 B가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요선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쓰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상 회선 방식에서는 A와 B가 서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C와 D가 연결할 때 중간에 그 링크 구간은 공유될 수 있다 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서킷 스위칭은 나만 쓰는 거고 가상 회선 방식에서는 방식은 서킷 스위칭하고 비슷한데 선 자체를 남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VC와 PVC가 있는데 이런 가상 회선 방식이 SVC는 전화의 다혈압 회선 같은 경우에 다혈압 회선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전화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서 전화를 수화기를 받으면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다혈압 회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SVC에 해당됩니다 스위치드 버츄얼 서킷 그래서 연결 설정하는 패킷이 가고 데이터가 가고 연결을 끊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SVC 방식이고 PVC는 연결 설정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데이터가 가는 겁니다 바로 데이터가 그게 이제 PV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VC 방식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결 설정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연결을 끊는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경로를 거쳐서 갈지를 딱 정하게 되는 거고요 PVC 방식에서는 얘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어디 어디 거쳐갈지를 미리 정해져 있어서 바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이제 퍼머넌트 버츄얼 서킷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버츄얼 서킷은 항상 정해진 경로로만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는 스위칭이 왜 필요한 거냐 스위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선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위치라는 걸 둬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스위치라는 게 다른 스위치하고 연결해서 커다란 네트워크를 꾸밀 수 있잖아요 스위칭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스위칭 방식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서킷 스위칭 방식 이 서킷 스위칭 방식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딱 점유를 해놓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일정한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걸 보장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메시지 스위칭이라는 방식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메시지 스위칭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스토어 앤 포워드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장했다 보내고 저장했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메시지 스위칭 방식이고 메시지 스위칭 방식의 문제점이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현 가능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게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잘라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패킷 단위를 잘라서 보내는 그런 방식이 패킷 스위칭이 됐었죠 패킷 스위칭은 다시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인터넷은 어떤 방식을 쓴다? 패킷 스위칭 방식 중에서도 데이터그램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회선 방식은 다시 PVC와 SVC로 나뉘어서 연결 설정이 미리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연결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SVC냐 PVC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스위칭의 필요성과 스위칭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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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